어휴, 불렀다. 크렁키 초콜릿 먹지 마라 로투스 아이스크림 제발 먹지 마라 2021년 1월 1일 다리 찢기 첫날이다 다리를 찢어본 건 20년 전 태권도 할 때 관장님이 억지로 발로 밀어 찢은 것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다리를 일자로 어떻게 찢을까에 대한 답을 단순히 매일매일 사력을 다해 찢는다 이게 나의 답이었다 매일매일 찢었다 내가 찢을 수 있는 100%에 가깝게 그래서 점점 벌어지더라 간단하네 너무 쉽네 그런데 늘어나기만 하고 늘어난 범위에 따른 근력이 전혀 따라오지 않으니 너덜너덜한 쓰레기 다리가 내버렸다 그리고 무릎 안쪽만 과도하게 늘어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다 인대를 회복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중간중간 적절한 인대 휴식날을 주고 늘어난 범위에 따른 근력 운동까지 겸해 안전하게 훈련했다 오늘이다 오늘이다 발통 유지태 이소룡 droplet 이소룡 최대한 아이씨 이 워터백은 나도 관장님 통해서 알았다 바벨과는 다르게 백안에 물이 계속 움직여서 운동효과가 좋고 밸런스에도 좋은것 같다 애용한다 이렇게 앞에 들고 뛰어대고 그립을 이렇게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뛰어대고 여자하나 남자하나 진짜 운동하실뿐임 보내드린다 같이하자 그 자꾸 내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 안하셔도 된다 금쓰셨다